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크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예수가 크리스도이심이라 고백되어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다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으로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의 틀을 깨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멈춰져 있습니다 사육이 쉬고 있고 교회를 못 오고 있는 이 때 많은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한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답이 나오냐 내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 속 우리의 결론을 보고 가고 있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안 된다 없다 힘들다 원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그 역사를 우리는 금요일배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노예 생활 하던 것에서 빠져나왔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로를 타였고 애국의 종대였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음에도 원망과 불평 체질이 바뀌지 않았던 그들 그 이스라엘 일세들의 삶이 우리는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답습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알았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될 것이고 그 결론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저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오래된 친구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잠깐 있었을 때 3개월 동안 제가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오랜만에 메일을 뒤지다가 예전에 쓴 메일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와 저에게 대뜸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10년 전에는 제가 필리핀에 있었고 그때는 20살 중반이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르고 그냥 마냥 신나서 놀기만 했던 그때 예 내 꿈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예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너는 이제 목사가 될 것 같다라는 이 말을 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어저께 답을 받았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무엇 할지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저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는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온갖 잡다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가짜 뉴스도 항행하고 있고요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세상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라가 이 꼴인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자 이런 글들이 카톡을 통해서 여러 소식들이 전해질 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4시간 복음이 흘러나오는 RTC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셔서 더욱더 복음의 흐름을 잘 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봐야 될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예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레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류에게 베드로를 초청해라라는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환상 속에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 시간에는 정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그 속에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것들을 먹지 않고 있었는데 왜 저것을 먹으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또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넬류가 보낸 이 사람이 오게 되면서 베드로가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뿌리 깊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졌던 생각은 자기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다 라는 이 사상이 베드로에게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이 옛날 틀 옛 틀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라는 것 물론 저에게도 옛 틀이 많이 있음을 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저도 예전에는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제대로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조차도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부터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집중하게 되었고 정말로 내가 단순히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깨야 될 때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전도의 방향을 찾고 내가 해야 될 성교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사진 작가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사진을 찍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할까 그 사진 작가는 드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가 미처 보지 못하던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지금 있어야 될 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있어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육아의 응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9개월 된 딸 아이가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 말 못하는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말 안 듣는 불신자와 24시간 같이 있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불신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창세기 3장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이 아이에게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 이 아이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지금까지 육아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또한 계약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데 랩런트들과 처절한 싸움을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한계를 깨트려야 되겠다 내가 가진 한계를 깨트리는 도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평소에는 사역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시간 보고 몇 마디 나누면 되었던 이 시간들이 오랜 시간 같이 있게 되어지면서 서로 몰랐던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고 정말로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것 또한 나를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구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기도에 중심을 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로 있습니다 이 랩런트를 보면서 이 시대에 너무나도 지금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랩런트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지 우리가 가진 새로운 틀입니다 우리가 가질 새로운 틀입니다 어린이 찬양이 한 번씩 저에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나온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 이 찬양일 때 너무나도 은혜 받아서 WRC 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었고 요즘에는 육아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나온 이 어린이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랩런트가 어린이 찬양만 나오면 그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낑낑거리던 것을 멈추고 이 어린이 찬양에 집중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도 그거를 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매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난 참 기뻐요 나에게 주신 언약 꼭 붙잡고 승리해요 다시 오실 나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디든지 이 복음 가지고 갈래요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도 제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뜬금없이 사랑 고백하는 그런 말이 저에게 딱 이렇게 담겼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든지요 비록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복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있으면서 저에게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류 집에 도착해서 고넬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사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고 그가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들을 고넬류에게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고 또한 이분께서 이분을 힘입는 모든 사람을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복음 여러분들 오늘 하루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확인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토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니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때 세상이 끝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고 확실히 붙잡고 못하니깐 저기에 재림주가 있다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니까 속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얼마만큼 누려지느냐 지금 유럽 미국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도 이 어린아이와 함께하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내가 누릴 때 이 랩런트들도 나를 보면서 잘 따라올 수 있겠지 정말로 영적 최전방에서 영적 싸움을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틀이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게 될 때에 이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비판 기사가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댓글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기독교가 돈을 밝히는 집단으로 교회가 돈을 밝히는 집단으로 교회가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이상한 곳을 다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선들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확실한 언약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돈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나의 일부 내가 중심을 드려 이 헌금으로 전도와 성교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 확신을 가지시고 불신자들에게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옛틀이 깨어지고 새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옛틀이라는 것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나의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여지고 또한 내가 갖춰야 될 새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치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 믿고 예배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왔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듣던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많은 부분들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 예원교회가 전도와 성교회, 방향 맞추는 교회 그리고 1인 1교회로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 이 복음 올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된 자리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진 분들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중보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또 연락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번 한 주간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동역해 나가면서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누리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옛 틀이 발견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이 복음으로 새 틀을 갖추며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전도 현장과 1인 1교회와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를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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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